악 거질된다 응 철새는 안 받아 땅 싸게 할래 어 겟 잡아드려요 저 Ung 어 차량 어디가요? 남쪽 차 2인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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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탱크 3인 탱크 2인 탱크 3인 탱크 3인 탱크 3인 탱크 4인 탱크 5인 탱크 5인 탱크 4인 탱크 5인 탱크 5인 탱크 보자... 이쪽인가 대충? 보호판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좀 지나가게 빡세지 않겠나? 할 수는 있는데 좀 빡세겠다 좀더 왼쪽으로 뒤 흘려갖고 아예 들어가버려요 뒤에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러브... 500마크의 한 스쿼드 1 сверх.. 3 2 2 방문서 리코랍? 이건 또인거? 그냥 보병 나이스 나이스 내가 찍어줄 필요도 없네 오우 씨발 에이틱 에이틱 여기있어요 나이스 여기 그레이아운드 나무집 잘 안보이긴하는데 여기 밑거 한번 쏴봐요 막힙니다 좀만 앞으로 단통 안되네 쫄고 들어가면 잡는건데 어 발견 아 여기있다 시어트네 시어트 후진중 확인 나이스 한발 도탄 아 이거 도탄 아 이거 풀숲에 막혀가지고 저거밖에 각이 안나왔는데 도탄 났네 가비 가비 오병 그 오른쪽 발 접근중 오우 씨발 에이틱 에이틱 아우 씨발 오케이 에이틱 바로 뒤에 있는데 이 새끼 도망가는데 왼쪽에 있거든요 이따 다 썼어요 저거 오른쪽에서 하나 접근중 평온해 평온 평온 그리고 요쪽 부시에도 하나 빼꼼 빼꼼 전차 앞으로 가세요 뒤에도 보병이 있어갖고 일단 빠져야되겠다 아 아 와 뒤에 좀나맞어 잠깐만 뒤에 바주카 있거든요 340 에이틱 저거 잡아야겠다 핑 좀 제가 제가 주시할게요 오 오 또 저거 일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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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틱 내 바스마파 여기 살아있어요 둘 둘 둘 붙어있어 엎드려있어 하나 이대로 후진 후진합시다 어딨어 아까 그놈 어디있지 와 씨 졸나왔네 어 전방 오케이 여기 여기도 핀 48 아 이거 탱크인데 씨발 우측 와 연기 너무 많은데 씨발 아 현재 킹스쿼드 아 맞겼네 아 아이고 아 왜 막혀 안 돼 바롬에 바롬헤비 있는데요 이름이 없네 아 바텀헤비도 이건 바텀헤 미리 보면 뭐야 야 센스쟁이야 센스쟁이야 센스가 C마크 저 누군지 있다고 하네요 아 제가 이럴 포지션 제가 운전할까요 타세요 타세요 먼저 타요 와 판토 진짜 오랜만에 탄다 진짜 진짜 얼마만에 타는 거야 판토 네 패치되고 나서 보통 안탔죠 에이피 장전할게요 어 적 보급트럭 에이블 경장할 바퀴 한턴 그게 탈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탄다 판토 추억이다 추억 판토 칠력도 반통해요? 제일 텐데 네 와 원래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니까 판토가 습도가 좋고 이래갖고 거기다 경사니까 예전에 판퀴러서 뺀줄 알았는데 예 사귀래 만들어놨어 연경속도가 7,6 캐빈보다 1초 더 빠른거 같던데 이래서 판토가 판토지 아 아 저는 공격분대라 아 스윗디님은 판토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잘못들었다? 진짜 예전에는 판톰에 있었었는데 판토하고 타이거 아니 분대장님 인성 어디? 왜? 라떼 말이죠 판토... 옛날에 사기성인거는 적은 연료로 그렇게 30km 내고 다니는게 사기였고 지금은 타이거를 뽑을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게 사기인거에요 연합하고 독일공항하고 다 합사도 제일 빠른 전차여갖고 판토가 그때 경제차는 거의 뺨친 수준이 나서 아 그때 진짜 판토 헬켓인줄 알았잖아 이 시발새끼 나 기다리고 있어 선에 안좋다고 불평하면 입에 뺨맞아요 솔직히 선에 그렇게 안나쁜데 막 운전하는데 선에 나쁘다고 그러는데 폭도 기어를 안 낮추고 선에 한다고 그렇지 기어를 중간에 변속할 때 낮춰서 가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다고 다들 그래갖고 그 뭐야 그 드 드 드 드 드 드 하면서 선에 하다고 아 그러네요 저희 서쪽 게리스는 오버런 떴는데 그쪽에 교도부 떨어졌나 봅니다 아 지리관님 그 킹스쿼드 아 어디하고요? 지금은? 그 적군 보병마켓 쪽에 적군 게리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스폰하는 건 확인했습니다 게리 아니면 OP인 것 같아요 이거 적군 바밀러 쓸냐 아 서부진임러 쪽으로 적군 바밀러 쓰는 거 열려 나오게 일단은 전차 십발된 건 없거든요 아까 그라운드 터져있고 보자 아까 포 소리가 들렸는데 보자 어디냐 게리스 다운 고급품 있는 쪽에 적입 있어요 네 잡았습니다 적군 잡았어요 아 나이스 미드에 판토 하나 더 뽑아놨는데요? 이야 걸려 올게 많나? 차는 싸인은 아니고 고급품 일단 게리스는 어 하긴 했는데 여기 위치도 상당히 안 좋아요 참고로 여기서 소리가 들렀거든요 바로 앞에 전척으로 보이지는 없는데 소리만 들렸어 아 여긴 시가지 안에 있나 보다 시가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고급 같아요 네 뭐 고급 포 지금 mass 엣 여기 개리 뭐 있는hes 기 number bl 또 기억 여기..여기.. 지나갔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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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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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쬔다! 오케이 아우 미치 보급했겠니? 서부 지림로 뒤쪽에 있는 적 게리슨 저희 폭스부대가 일단 조지로 가겠습니다 좀 지원 좀 부탁드려요 아 도구도 따라갑니다 풀이 너무 우꽂어갖고 식별은 안돼요 전차 팀쪽에 보병 353반 양쪽에 보병 하나 있고 둘 좀 있네 에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저기 평원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예 동부 세븐 시스 어 아까 살짝 보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이쪽으로 나가면 보일 것 같긴 해요 오른쪽으로 남았네 어 지나갔다 지나갔어 지나갔어 에 여기 잠깐 스탑 나왔다 나왔다 스튜어트 나왔다 70 70 발사 발사 이게 주둔지 파괴됐습니다 서부 지림노 서쪽 적 주둔지 파괴 아 나이스 형 나이스 협.. 협권 인대 보좌 전차가 아아 어 탱크 지원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어 어 어 어 어 도대체 맞았는데 예 이거 빨리 빼자 도망가 선회할 때 선회할 때 아달이 딱 맞았나보다 와 이 씨 나도 눈 돌리는 순간 저기서 아 있다 있다 80 쪽에 있다 80에서 75 예 주시하고 있을게 저는 지원부대 지원 좀 하겠습니다 아, 사수 타고 있어요. 사수 타고 있어요. 오케이. 아, 도그마 컷 쪽으로 도급 떨어집니다. 가만히 수령해. 먼저 타세요. 왜 그러시죠? 전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심. 제 마크에 바로 왔어요. 제 마크에 바로.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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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전방. 아, 이 씨바. 아, 오케이, 씨바. 오케이. 일단 잠깐 빼고 수령할까요? 이래서, 네. 장전 빨라서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래서, 제가 그 아까 칠력 전부 탔을 때, 판터한테, 판터 솔팅한테 줬어. 공급인데, 다음 계획이 뭔가요? 아, 저희 지휘관님 쪽 있는데 가서, 빠른 수디. 바른 수디. 어, 베리슨 찍고, 검은 수디 쪽에서 타고. 아, 첫 발 도탄 나고, 두 번째 발 맞추고. 95% 되면 먼저 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터랑 동시에 사격했는데, 장전 속도 딸려가지고, 터졌어요. 레츠 고. 잠시만요, 부들부들하고 있겠니? 아, 킹스쿼드 적부분만큼 쪽에 적부분을 타주라고 합니다. 장전 속도 차이 때문에, 지금 이건 진짜 부들부들 엄청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들부들 하겠는데. 야, 이걸 줘! 하면서, 부들부들. 또 졌어. 아, 델타스쿼드, 보급. 전차병 손발 맞으면, 이게 딱 가능하니까. 저 친구가 어디서 맞지? 왼쪽에서 맞은 것 같은데. 아, 저 분방인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뒤쪽 아닐까요? 아, 저기 뛰어다닌다. 아, 저기 뛰어다닌다. 네. 아, 이거 흔들려가고. 네, 여기. 업무소 안에 적, 보급 떨어집니다. 고지를 저희가 자격하고, 자격해버리죠, 자격. 자격. 76. 소리, 딜렀다. 어디 보자. 고소리가. 한... 70... 어우. 80. 여기. 네, 뚫리지는 않은데, 일단 위치를 저 바로 파악해야 되니까. 아, 왜 못 먹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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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요? 네 차체 오른쪽으로 돌려놓죠 지금 서부진입로... 서쪽... 어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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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나가고 바로 왼쪽 호신을 돌려놔요 왼쪽으로 돌려놔요 조금 돌려놓을게요 일단 지그군대 갈게요 스탑 보이나요? 네... 이쪽... 이 근천데 아 나한테는 안보여 나도 안보여요 나한테는 안보여요 나도 풀에 가려여 풀에 가려서 안보여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찍었습니다 티타임... 역티? 티타임으로 들어가봐요 살짝 비스듬어요 스탑 아 시마크 적전차 나이스 보이나요? 나도 안보이는데? 숲가 그 빈 밑에 꼬다리나 돌을 타고 오는거 같은데? 난 보이진 않아 보이진 않아 멀리 있는거 같은데? 일단 교두보는 컷했어요 혹시 정면할게요 교두보는 컷했는데 하나 탔... 서쪽... 서부진인로쪽 적군 OP 하나 파괴했습니다 정면에서 오는게 칠력이고 밑에 도로가 스티어트 오른쪽으로 더 크게 돌아서 올라가볼까요? 이쪽 핑쪽을 메종띠 크리크에 있는 미친놈들은 뭐야? 핑크잖아! 이쪽에 하나 온다 AT 뛰어온다 42쪽으로 여기 알면 일로 나올텐데 보자 어 어 거기도 있고 나... 아 다시 들어갔네 AT ㅅㅂ 존나무율러간데? 우리 위치 지킨거에 백빵 지켰다 나...나왔다 AT 나왔다 나무 밑에 잡은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붓킬 정차유기 하나 더 있었는데 뭐지? 아... 앞에서 알짱되네 저희 라이브핑 찍히고 있는거 같아요 나이스 아... 킬러 군대장 그쪽으로 하나 돌아요 37쪽 네 보병 신경 안쓰고 지금 76 신경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전차도 주시하고 있어요 딴거 그냥 무시하겠는데 AT라가지고 러브탱크마크에 전부 세븐스 어 피하는건가? 지원병 해가지고 어이거 핑쪽에 AT 있고 어... 저희는 지원병이 없어가지고 어이거 이거 지금 서버 리부트 안한지 꽤 오래돼가지고 네 저하고 스캐븐니 핑이 높네 기... 인터넷 기준인건 뭐지 기... 인터넷 기준인건 뭐지 기... 인터넷 기준인건 뭐지 태븐님 SKT세요? SKT에요? 어... 저 SKT인데 저거다... 뭐지? 쪽도 끊기죠 더벅거리죠 아니 저도 그래요 아 이거 서버 과체 서버 과체 아까부터 그랬어요 아까 한... 여덟시진부터 저희 델타 주둔지 마크 쪽에 보급하는 빨아놓으셨나 보급하셔가지고 주둔지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러브... 러브 탱크랑 러브라이트 마크에 안으로진 일 없죠? 제가 막 이리저기 계속 카메라 옮긴 식인데 예 저도 저 뭐야 정철로 많이 해가지고 집에... 지붕에서 쏘고 아우 시발 오른쪽 가냥 부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시발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와 왜 이렇게 많아 적 청완전차 대차 막아 여기도 하나 폭폭 한발만 갈게 캐요 네 5피 있는거 같아요 5피 와우 무시할라인인데 너무 많네 뽁뽁 한발만 더 이제 AP장전 여기도 적었을거에요 아 이길 자신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시든 상관없습니다 으흠 여기 집 문에 적군있고 여기서 아군을 다 쓸고 있어요 나도 좀 끊긴다 좀 나도 좀 끊긴다 건물척 건물척 네 저도 좀 그러네 왜 그러지 그 정보 방송께도 그런가 아 로봇탱크마크가 서버 자체 문제 다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다 그랬다고 오 시발 아프잖아 바로 앞이네요 바로 앞이네요 지그마크 적 주든지 왼쪽에 전차 있다고 하시니까 왼쪽에? 네 아 왼쪽에 아니지 오른쪽 이 렉 때나 죽겠네 어 전차있다 바로 앞에 있다 핑쪽에 146 우리 봤다 76이에요 76 톨린다 알아요 알아 알아 도탄 아 뭐야 이거 한 C 핑계 온가? 에 왜 뭐지? 뭐야 한 대 한 대 오케이 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확인 실력 디스트로이 확인 일단 수리부터 합시다 아니 뒤에서 수리하고 계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근데 너무 수평이 안 맞아갖구 아니 괜찮아요 네 수리약 담만났네 폭풍 수리 오케이 조전지 파괴 지금 앞으로 셔먼 다운 셔먼 다운 나이스 어 제가 잡았는데 네 제가 잡았어요 카페 킹스쿼드 캐리추 좀 딱 켤게요 95% 되면 바로 들어가세요 찰리 부대 저희 탱크 혹시 업무 가능할까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애들이 쏘는 각을 모르네 전차 많이 안타봤나 보다 상대 이게 전차 이 게임이 아까 말하셨던 옆티타임이 안 돼요 아 그거 아니야? 티타임하고 그런거 말한게 아니고 자세를 말한거에요 자세 약간 들어갈 때 그런식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거 조금받이 예예 쟤는 짬이 몇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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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나요? 저거 개리슨 못지킬거 같습니다 생명 그냥 쏠리더라구요 예예 그냥 그런거 없어요? 옆티티타임 이런거 의미 없어요 지킬려고 했는데 소련형이서부터 소련은 가능하더라구요 아 흔들려갖고 전차가 주변에 있는거 같은데 P34는 가능합니다 소련은 그냥 도탄이 많이 나 소련은 그냥 도탄이 많이 나는거 같은데 아 먹었다 한 넉넉하죠? 네 넉넉합니다 OK OK 저차 한 30대는 잡을 수 있어요 한 발에 주님 곁으로 세멘터리로 세멘터리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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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여기 안에 내부에 아무도 없어 조지 따라가 조지 따라가 둘 셋 엠지 그냥 소우 재장전 해야겠다 애들 계속 알짱 알짱 대야죠 ct 어... 군대장 하나 남아가지고 체크포인트에 다 게리 지워지고 백도 하다가 죽은거같아 적 스튜어트 탑 적 HQ 해서 이제 이동시 하겠습니다 찰리불대와 짓겠습니다 아니 저기 왔어요 왔어요 호탄소리가 대략 한 룰스 이스트밍에서 들렸거든요 어, 수연막 발견 76 네, 56, 56 이색이 아직 못봤어 우리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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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오케이 네, 이색이 멈췄어요 오케이, 격, 어?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잠시만요 안 들려서 오케이 대가리 나갔어요, 저희 수리할게, 수리할게 응 이게 전차냐? الإ sold 야가찌야 이거는 양 아 founding 얘기했는데 너무 양심이 없어 이거는 1% 십사기 이게 전차도 전차인데, 장비빨이긴 한데 이것도 사람들이 실력이 받쳐줘서 되는 겁니다 ,책제 Horv 아니까 되는거지 대지먹이 진주먹걸이라고 여기가 그나마 여기가 잘하고 저쪽이 못하니까 가능한거지 저쪽도 잘하면 4대에서 쯤에 저 하프트랙 저 하프트랙 저 하프트랙 저도 괜찮아 우리 전차 많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매직 노진중입니다 야 적군도 개빡치겠다 진짜 탱크분들 다 나갔을 것 같은데 열받을 것 같았네 또 졌어 뭐야 땅에 갔는데 가끔 가끔 우울할 때 하늘을 바라봐 마지 마세요 1단입니다 찬리 분대장 가능하면 그 해터님한테 체크포인트에 대리 좀 깔아달라고 보고 떨궈가지고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앞에 트럭 트럭 90에서 100 방향으로 이동 중 네 서프라이트럭이네 대통령님 그 하프트랙 북쪽으로 출받나요? 비동사격할게요 예 뭐 MZ를 빼고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해결한게 저쪽인데 MZ를 MZ를 잡해도 되고 4를 잡해도 되고 어 어 뭐야 뭐야 뭐지 어 어 어 안 버는 삽니다 안 버는 삽니다 안 버는 삽니다 아니 이거 승관이도 있는데 여기있어 어 막힌다 어 물타리에 막혀요 아니 이거 안 맞는데 썩었다 썩었어 아퍼소 언제나 대기중 죽었나? 잡았어요? 못잡은거 같은데 아 배흐제 못잡은거 같은데 못잡은거 같애 약간 킬 들어왔나 안들어왔네 무사소는 언제나 대기중 호수 대기중 나이스 쫓아가세요 저는 그 사주경이 할테니까 아 저 게리슨 발견 줄게요 아 흔들려 뭐야 할 때 못잡았어요 오케이 그 러브 게리슨 마크에 조킹 게리슨 있답니다 와 판타 복정지할때 꿀렁거림이 장난 아니네 저희 업어 가능할까요? 어 유일한 단점이죠 유일한 단점 그래도 예전에도 좀 그게 있긴 했었어 꿀렁거 있는거 어 호가 하늘에 한번 딱 찍고 나오는 이게 장포신인다고 그런지 이거는 포병소릴고 그 에이블마크에 어 차 기분타신가 어 오케이 저 가서 저 죽이고 저도 죽을게요 네 안보리고 업고 어 뭐야 저거 저 그레이아운드 아니에요? 네 그레이아운드 맞아요 끼어있나 봐 낀건데 여기 어우 꿀렁꿀렁 괜찮아 괜찮아 격파 격파 로즈마크 뭐 컵인데 이것이 판터다 희망편 아까 순간 그 서플라이 잡을때 절망편 가는줄 알았잖아 이미 갔다온거 아니였어? 아하 일단 적긴 했으니까 못잡았으면 절망이지 조지 게리마크에 적 게리슨 있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 본진에서 폭 쏘는데 뭐 우리가 저격하려면 저격할수도 있고 저희가 아티 잡으러 갈까요? 저격해도 될 것 같은데 저격해도 보이니까 충분히 잡겠는데 이거 탑에 르브베우즈 근처에 스튜어티 전차가 티 잡으러 이게 뭐야 전차 있는건가 근데? 이 서커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본 스폰는 데는 로멀 시험원 같기도 하고 얘들 이제 기름 거의 고갈돼갖고 아까 저기 뭐 본 것 같은데 맞네 트럭 하나 있었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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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오케이 어 시발 잠깐만 옆에 시험원 있다 아아 옆에 시험원 있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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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전부인데 해산 에이티 일단은 쫙 고 있어 봐요 수리 수리 하시던 그럼 안 뚫릴 텐데 이게? 밑에 별 달려있어 에 그 뭐지? 오버에 새로 추가된 시험원 씨바 잠깐만 아 씨바 깜짝이야 적팅 하프트랙다 먼저 타세요 아이씨 깜짝 놀라게 왜 나체부치려고 샷건 들고 뛰어오는거 봐 탱크다 탱크 지나간다 고급 좀 떨궈지는거지 개깜놀에 있자고 아 개개는 일단 모르겠고 도로에 탱크 있더라구요 갔나? 아 먼저 가요 도그 게리슨 마크 쪽 오피 치웠습니다 도로에는 없고 밑으로 내려갔네 공동묘지 게리슨 오버라 다운 공동묘지 보병 좆나말로 오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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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예 못봤어 못봤어 오케이 하고 보병 다수 여기 세명 세명 둘 셋 여기도 하나 적군중 이거 이것도 부숴버리죠 리페어 스테이션 네 쏠수있어 각나와요 어 뭐야 상탄 상탄 상탄이라고요? 위로투어는 오케이 오케이 어 만도님 저기있네 흫 야 점수 봐라 미쳤다 미드에 탱크 크루스파했다잉 오케이 시야에 들어오면 전 바로 알려드릴게 공동묘지 아 공동묘지 게리슨 다시요 근데 일단 급한대로 일단 깔아놨거든요 근데 쟤들은 왜 계속 푸싱하지 왜 빠졌지? 흫흫흫 난 이해관가 아깐 그냥 셔원 한 대 꽂았는데 그냥 그 대 푸싱하면 우리 잘하면 우리 잡을 수도 있었는데 흫흫 얘들이 아직도 기름이 남았나? 오호 아 델타 마커쪽 밀밭에 적고병 있다고 합니다 쥐요마 있는거 같긴 하네요 뭐 그 뭐라지? 호소리가 좀 얄쌍한거 보니까 아니 아 그 지금 30분동안 살아있다고 이쪽에 보병 보급품 떨어졌습니다 이 새끼는 뭐 있는데 아 저거는 우리 스판저 사후전자 보병이 팀 쪽에 있고 아 적금 보급품 다운 적금 보급품 다운 아 아 아 이건 위에 있는 Df 전차핑 그쪽에서 아래쪽으로 음 안 이거 뭐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핀 찍힌 거 있어. 적팀 그레이안는데 다운. 이승이 방금 타고 있었는데. 석연스나 슈타가 만날 것 같은데. 아니 났다. 석연스나 슈타가 만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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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몇쯤이냐 살아있어요 오케이 와우 씨발 애들 있네 아저씨들 앞에 보병 부시 앞에 보병 사후포 쏘지고 참완에 적군있고 여기 지붕에서도 ㅈㄴ 쏘고 여기 지붕에서도 ㅈㄴ 쏘고 여기 지붕에서도 ㅈㄴ 쏘고 에이티 에이티 오른쪽에서 쐈고 에이치 한번만 한여만 쏠게요 에이치 한번만 한여만 쏠게요 괜찮아요 쏟아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전차로 뭐 집안에다가 잡았네요 뭐 이거 그 살짝 튀어나왔어 오케이 이쪽도 하나 넣어줘야돼 찾아가는 서비스 오케이 이제 에이피 장군 이쪽에 가까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군 자꾸 쓰러지는데 어 여기 스폰한다 이쪽에 스폰 여기다 한발 고폭 써도 될 것 같은데 한 여기 확인 네 네 오피나 겔이 뭐 있을 것 같아요 경찰기 정찰기 날렸어요 지도 확인해 주시면 여기 여기 그 엑스자 있는데 타임 하고 여기도 한발 고폭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터졌나요 오피딜 이런거 아니 안 터졌어요 여기 지붕에서 창문에서 창문에서 창문 고케어 인수분해 제대로 됐고 공동백일이 북쪽에 적 한 나무대 뭐 확인 좀 고폭은 남아도로요 네 에이피는 에이피는 19발 어 이게 에이티 나이스 전첩파기 아 오케이 여기 하나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네 스플래시킬 여기도 하나 에이티 는 아니다 지금 제이마크 나이스 어? 살았네? 엎드렸어 살았어요? 네 나만 쏠게 어 오케이 고피저기 있네 어쩐지 계속 저기서 오더라 여기 창문에 에이티 창문에 에이티 어 여기다 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이동중이요 어 에이티 어 죽었어 죽었어 체감 넣읍시다 이동 괜찮아 괜찮아 정면인데 여기서 쐈어 전체 경계 들어갈게요 위에서 내려오는데요? 어하 어하 괜찮아 괜찮아 두 발 다 쐈어 어 사체 나이스 반응 겁나 빠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쳤다 야아 아씨 편안하다 이게 편안해 흠흠흠흠 시몬스인 줄 알았잖아 흠흠흠흠 야 이게 시몬스 같은 편안함인가 어 어 시바 커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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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안 돼 여기 우리 뒤에 있는데 뭐 에이티 이런건 아니고 그냥 잡고병인데 어 오이 오이 미친거냐고 오이 오이 미친거냐고 어떻게 잘해 어 잠깐만 앞에 혐원 혐원있어 혐원있어 수리중이야 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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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탱 같은데 칠력이네요 어 뭐야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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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울타리 맞았어요 아직 못봤어 우리 킹스쿼드 다시 복귀합니다 킹스쿼드 다시 복귀합니다 킹스쿼드 다시 복귀합니다 근데 공동묘지로 복귀하겠습니다 탱크부대 역파 엔스쿼드랑 아까 그 뭐야 방어한다고 했던 분이 두개 들어가세요 울타리 오브젝트 판정이 너무 이상하다 좀 억울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방어 분대가 계속 주둔을 하고 있어야 흠흠흠흠 가갖고 리펄세이션 하나 부숴버리죠 수리 못해버리기 막아버리죠 저쪽에 오른쪽 방향에도 애들 막 존나 뛰어요 여기하고 에이티 날라오고 도탄 대고 이쪽에서 에이티 쏘았고 엎드려있네요 이 새끼 턴 강아지 건너라오고 要 에필세이믄 가위 정면을 쐈으니까 오 썬더 그만해 에이블 정참각각 isso 여기 트럭도 다 부숴버립시다 여기 트럭이 존나 많네 점수 드세요 죽은 탱크 뒤에 트럭들 한 개를 가지고 있는거 안보입니다 한 개를 가지고 한 개를 타고 흐리러 가는거 제가 죽였어요 여기도 전 오브젝트고 페어 스테이션이 약간 있었는데 그 적보방들 지금 북쪽으로 돌고있습니다 그 적보방들 지금 북쪽으로 돌고있고 아까 있었는데 어디갔지 트럭이 있다 여기 아 그거 오브젝트인거 같은데 어 에이블 정찰차 그 적 미디움 샤먼 그 미드레치크에서 출발한거 네 오브젝트같은데요 오브젝트에요? 오케이 어 쒸 앞에 한발 쏠게요 그냥 아 잡았네 안돼 그거 부활주문이야 잡았나 부활주문이야 부활해봐 아 어 없네 에이 저기 타워갔습니다 흐흐흐흫 맞는말 흐흐흫 나 애기판터 응애 저거 스튜어트 저거 스튜어트 저거 스튜어트 경차량 경차량 경차량만큼 얘는 진짜 길은 없겠는데 헤비 에 아 스튜어트는 나올 수 있는데 뭐야 뭐야 저기 있네 근데 저기 우리 사후전차가 있는데 알아서 잡겠죠 뭐 흡수는 뭐 보병 잡는거고 우리 미군 우리 미군 우리 미군 우리 미군이죠 여기서 스포 한거죠 지금 나이스 예예 뭐 그쵸 아 이제 동일구 다 때려 접어볼까 어 앞에 도로에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아 아 시발 네 이거 탱크다 자 고폭 한 발 뺄게요 네 에이피장근 여기 숨어갖고 수리하고 나가죠 아 지금 적 보병 공동묘지 잔만 지금 푸시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 알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기 게리핫 묘지 게리핫 실력같이 나오고 따 이거 후진해서 파킹까지 살마 케리핫 확인했구요 지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악마다 진짜 그리고 내려서 움직이면서 수리해야지 우측 보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네 네 거기 보고 있으면 될거야 저희 바밀런 난리납니다 벌써 한 90% 수리 이쪽으로 벌써 다 포쳐놨어요 거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죽기 싫으면 보이나 엔진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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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나오면 잡자 여기서 나올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호신 정면 볼게요 호신 정면 볼게요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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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으로 진입 네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오른쪽 맞아요 네 오른쪽 맞아요 네 오른쪽 맞아요 자 공동묘지에 에어헤드 응응 네 음흠 왼쪽으로 터내갖고 잡아버리죠 근데 괴로 зовут 여긴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으흠흠 왼쪽으로 돌려놔요 준비 준비 준비준비 준비 준비 어디갔어 이 새끼 돌았다 돌았다 갔다 갔다 하긴 얘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안들려 아 일단 찾았다 빵디 갈려 갈려 오케이 하나 더 있는거 아니야 탐스럽구만 시험한 진나 어디종절하겠다 아이고씨 뭐가 보였는데 어디가 어 여기앞에 응 우리 판터야 판터 정면이야 절대 못볼까요 농락해볼까요 아니 시간없어 게임 끝나 게임 끝나 나이스 불쌍하네 자기들이 터뜨려서 관리 못한건데요 고폭으로 쏴도 잡는거지 저거 고폭으로 쏴도 잡는거지 고폭으로 쏴도 잡는거지 네 저거 그레이온한테 고폭으로 쏴도 지젤 점수가 미쳤네 바로 농락 적전차 누구누구있지 이즈본디하고 글로리하고 조지인가? 조지하고 옵션 솔탱에 아 적팀에 있구나 사회살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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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